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1kg 치즈피자 치킨 치즈피자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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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초콜릿 계란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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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랩 매운맛은 상큼하니까 참기름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맛있다.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기도 하다가 입안에 매운 고기 고기 고기도 잘 먹었어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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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